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안인대 첫방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행을 왔는데요. 여행을 왔는데 여행을 오게 된 이후부터 설명해드릴게요. 여행을 오게 된 이유는 전 어느 날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할아버지가 놀래오셔서 할아버지 친구가 같이 친구가 초대하셨다고 같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. 저희는 그 제안을 엄청 좋다고 생각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엄청나게 귀여운 강아지이고 있더라고요.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. 여러분들 시끄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는데요. 바로 제 동생 장아연입니다. 너무 극혐이죠? 늦뻥이고요. 제 동생 참 귀엽습니다. 앞으로도 특별 게스트에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. 앞으로 제 동생 제 동생 덕분에 좋아요가 드리면 제가 제 동생이 엄청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이 강아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름이 혜순인데요. 혜가 성이고 순이가 이름이래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여잔데요. 얘 너무 귀여워요. 제가 한번 쓰다듬어 줄게요. 머리 만져주는 거 좋아요. 머리 위에. 그럼 머리를 만져줄게요. 몸 밑에 여기도 만져줘.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?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을 꼭 봐야겠네요. 맞아요. 하트. 귀여워요. 밥 먹는 게 너무 귀여워요. 귀여워라. 귀여워라. 혜순아. 어쩜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을까요? 혜순이 여기 서세요. 여러분 이 영상 덕분에 좋아요. 구독이 된다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. 안 기분이 네 여러분 오늘은 이만 그럼 물러 가보도록 할까요? 아 맞다 여러분 저번 공지사항은 재미없어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